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먼저 해외시장부터 체크하자면요 전일 미국은 휴장이었구요 미국이 전일 휴장이지만 앞둔 상황들 한번 체크해보자면 다우존스가 60일도 뛰어넘고 피보나치의 하락하던 폭에 얼마만큼 반등을 했느냐 살펴보면 61.8%가 60일 근처인데 그것을 강하게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120일, 240일에 하락하던 추세선 상당까지 왔는데요 한번쯤 쉬어가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반등했으니까 전세계가 같이 지금 그것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구요 반도체 치수도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데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했고 수요가 둔화된다 슈퍼사이클 지나갔다 이런 등등 악재를 딛고 반등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포착되고 있는 지금 현재입니다 독일도 전일, 그러니까 전전일이죠 60일에 강한 저항을 2.7% 가깝게 상승을 강하게 양봉으로 해냈기 때문에 거래도 좀 섰죠 양후, 어저께 살짝 쉬어준거는 큰 무리 없다 60일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무리 없고 상해 종합도 0.56%로 60일 뛰어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후, 니케이도 지속적으로 상승세 유지해 나가고 있으니까 양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일 해외, 전일 야간 우리나라 선물시장 보시면 보합입니다 그냥 보합이구요 외국인 선물 391개 약 매수해주고 있고 옵션은 그냥 그만 그만 양쪽 다 조금씩 까지는 모습입니다 횡복근에 가깝게 그냥 이렇게 움직임 없으면요 양쪽 다 부리면 빠집니다 왜? 시간 가치가 소멸되니까 이해되시죠? 최근에 특징적인 것을 보자면 야간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해주고요 주간 시장에서 던져줍니다 자, 그러한 특징들이 좀 있구요 자, 우리나라 시장 보자면 자, 전일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크게 나쁘지 않고 현물을 기관외국인이 최근에 특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지금 몇 거래일입니까? 1, 2, 3, 4, 5, 6, 7, 8, 9, 9 거래일째 지금 연속 순매수 이것은 연속 순매수가 2018년 8월 이후로 최장기간이다 이렇게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최장이든 뭐든 상관없고 하루, 하루 중간중간에 조금 빼꼼빼꼼빠진 거 빼고 연속 순매수가 제법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해되시죠? 외국인이 지금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닥터케인 포트폴리오 강하게 채워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신다 추석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외국인 쌍거리 이틀째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흔히 생각하기로는 여기 직전 고점되기 때문에 밀리기가 쉬운 게 정석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그 정석을 시장은 페이크를 주고 밑으로 빠진 척하다 그죠? 메롱하고 가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위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급이 지금 좋으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다만 종목을 시장에 갈 땐 무슨 종목들이 가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종 대표주 우량주군 위주로 가는 거거든요 개별주가 대부분 파다닥 그리는 것은 시장이 워낙 약세고 별로 할 게 없을 때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때 개별주가 파다닥 그리는 게 좀 있거든요 테마도 뭐 테마는 좀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죠? 이제 안정적으로 주가 상승 전환 하려고 하락 추세 이제 돌려냈어요 20일, 60일 돌려냈다면 이제 베팅 강하게 해도 상관없고 닥터케인은 벌써 풀 베팅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체크 리스트는 뭐냐 외국인이 순매수세 멈추지 않는지 여부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게다가 플러스로 기관이 이처럼 같이 매수 동참해주면 더더욱 가기 좋다 전일은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보내는 종목 죽이는 종목 어저께 극명하게 좀 나타났고요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닥터케인에 좋다고 그럽니까? 물론 지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스트레이트로 오른 거 보면 각도가 이게 훨씬 높죠 이게 한 거의 40 한 6,7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한 38도 40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각도를 더 가파르게 하면서 코스피가 더 좋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수급도 지속적으로 기관외국인들이 코스피는 조져주고 리얼하게 스트릿 용어 좀 쓰겠습니다 그죠? 코스피 쪽으로 관심 들어오니까 이러한 분석 잘 돼야 된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큰 전광판 펴놓고 아 저 예상 호가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번 보죠 잠깐 우리 포트폴리오 있으니까 우리 종목부터 먼저 체크하고요 SK이노베이션 갑니다 그죠? 일단 동시효과 양호해요 자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레이첼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딱 처지면 살려고 그랬지 그지? 자 위에서 언봉 떨어지고 다시 올라서면 적극적으로 살려는 것까진 좋은데 너무 다 던져버리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산 청산 추세가 완전 끝나기 전에는 그리고 완전 목표치 오기 전에는 조그만 물량을 들고 가는 게 좋다 아마 레이첼이는 다 던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겨두라는 게 기영님은 주식한 지 한 20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초병 남겨뒀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안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죠? 신경이 좀 덜 써요 그러니까 일부 물량이라도 좀 남겨두면 그런데 추세가 완전 박살나는데 남겨둘 필요는 없고 이것이 위에 올라가다 밀렸으니까 청산해내는 건 좋았고 조금 정도는 닥터케이도 완전 다 던져라 하기 전에는 조금 정도는 남겨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팀케이에게 한마디 고렇게 오늘의 한마디 유 갓잇? 팀케 화이팅! 저 여러분들 오늘 29분 계신데 뭐 많은 분 필요 없습니다 저는 팀케이 가열차게 젊은 영건들 화이팅 넘치고 열심히 하는 영건들 팀케이와 함께 가겠습니다 50명, 100명, 1000명 필요 없어요 저 높은 곳으로 같이 가요 팀케이 자 나쁘지 않아요 뭐 그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나쁘지 않구요 일단 큰 전광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전기전자 쪽으로 낙폭 심했는데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이 IT 전기전자 쪽을 데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닥터케이 삼성 SDI 들고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최고 강하게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IT 뭐 그죠? 반도체 반도체 부품 이제 요거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어요 요쪽에다가 5G 비슷하다 이런거 뭐가 필요있어 그죠? 생전 보지도 않은거 이거 뺍니다 이거 빼고 나중에 하도록 하죠 그죠? 자 조선주 약간 조정 받고 턴할 때 먼저 올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듯 했으나 또 재빨리 다시 돌아내는 모습이니까 조선주는 별로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와 반면에 통신주는 좀 주춤거리고 있어요 이제 추세 강한 추세가 좀 끝나지 않았나 할 정도로 많이 주춤거리고 있는데 빠른 회복 못한다면 닥터케이가 철강 아니 저 통신주에는 관심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남북경협 의외로 선반영 그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그죠? 이런 사람들이 협상하러 넘어간다 그러한 선제적으로 어느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경협이 먼저 좀 움직였고 오히려 미국에 간 이후로 슬쩍 조정받습니다 그죠? 현대건설은 10% 가까이 수익내고 차익실현 했습니다 현대차 10% 가까이 수익내고 차익실현 했어요 나중에 체크해보기로 하구요 철강이 살짝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IT 철강이 살짝 돌아서고 있고 아 그동안 좀 잘 갔던 아 통신 좀 주춤 주춤하고 있고 자동차 고점 부위니까 약간 조정 권으로 들어갔다 조선은 조정받다가 터나는 정도고 엔터테인먼트가 조정 좀 받고 있다 그래서 통신하고 엔터테인먼트는 신규 접근을 하지 마셔라 그렇게 조언 드립니다 자 셀트리온 갖고 있는데 야 참 지지부진해요 셀트리온 상행제 지지부진하고 바이오 주는 여러분들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큰 기대하시면 안 돼요 다음에 닥터케이가 야 이제 바이오 접근해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때 그때 관심을 가져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의견들 확률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검증해보십시오 크게 틀리지 않아요 크게 틀리는게 아니라 80% 이상 맞아요 한번 통계 내보시고 아니다 하시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80% 무슨 80% 30%밖에 안되더니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5개 종목 이야기하면 4개 맞으면 80%죠 시장의 흐름도 더 맞춰내니까 사실은 겸손하게 80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케이는 한겨울에도 아이스커피를 마시는 열이 많은 남자 신체적인 열 뿐만 아니라 가슴속에 열정도 많은 남자 패션 패션이라 해야 되구나 패션하면 옷에 패션이니까 그죠? 그냥 패션 그죠? 열정은 전념이 돼요 레이첼의 열정 병이의 열정 그리고 기영님의 열정 이런 열정들이 그리고 나머지 일일이 아 말씀 안드려도 K팀의 열정이 같이 주고받으면서 열정이 전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너지 있어요 자 댓글 잠깐 보구요 주나님은 좀 오래간만에 오셨네 그죠? 시누도 비교적 오래간만이고 재훈님 승훈이 다 반갑습니다 장 시작했네요 오늘 뉴스는 실크 내놓고 지금 앞에 거 그죠? 간단하게 짚어 나가겠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자 삼성 SDI 디플레이 SK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공식적이지 않습니다만 어느정도 추천한 거구요 전부 풀었으 그죠? 다 빨가요 다 빨개요 양호 일단 홀딩 중국이 경제성장률이 6.6% 별로다 천안문 사태 이후로 최악이다 그런 뉴스 그리고 국민연금에 의해서 한증칼 지분을 사모펀드인 KCGI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해라 임원들 문제있는 사람들 잘라라 그러면서 주주의 권리를 더 찾아가자 이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 10코드에 이어서 사모펀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 그리고 레몬법이라서 새차 이제 고장 작게 나면 교환해주고 환불 가능하다 트럼프 시리아 철구는 섣부른 거 아니냐 여기까지 하고 인도에서 휴대폰 휴대폰 부품 관련해서 관세에 매기겠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조금 휴대폰 제조업체에서는 원가가 상승하는 경량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홀머리를 쏟고 있다 거기까지 정리하고요 포트폴리오 다양호 전부 홀딩 일단 전부 홀딩 포트폴리오 일단 전부 양호입니다 시장 플러스 출발하고 있겠네요 플러스 0.14 시장부터 체크해야 돼요 코스닥 플러스 0.33 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노서는 2,116 그리고 더 좋으려면 2,122 여기를 전일 여기 탄탄하게 받쳐놓은 여기 지점을 안 깨면 양호다 그죠 외국인 또 97억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매수 색깔 잡히고 있어요 양호 현재 자 개인이 푸트 들어오고 있죠 9억 땡큐 외국인이 푸트 아 개인이 푸트 30억 40억 들어오면 땡큐 베리머치 아시겠죠 닥터K 출식 상처부 탈출 팁 12 개인이 푸트옵션 사면 출식시장 안 빠진다 요런거 이야기해주지 마라 그랬는데 시장 분석 해주지 말아요 전문가가 다 알아버리니까 그죠 배신 때리고 나가니까 알려주지 말아요 이거 다 알려주면 어느정도 다 시장 판단 다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시장에서 힘들게 형님이 깨지고 돈 정말 많이 날리고 이거 배운 건데 그죠 몸으로 채등한 건데 알려주지 마세요 배신 때리는 애들 많은데 딱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알려줍니다 때리려면 때리십시오 배신 남아있는 사람하고 끝까지 갑니다 됐구요 양호합니다 외국이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체크하려 했는데 선물도 들어옵니다 양호 개별조목 체크합니다 비교조 다 양호 일단 다 양호 여기에 셀트리온도 지금 이제 보압권까지 왔어 일부 밑에서 추가한 사람들은 플러스건 약간 플러스건 대용제약 같은 것도 던지지 마라고 크게 많이 던지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안 깨지면 별 무리 없거든요 시장이 완전한 상승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흔들어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물량 축소인 것까지는 크게 나쁘지 않은데 자 일단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부터 체크할게요 SK이노베이션 여기여기 집중하세요 여기 잠깐만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 자 SK이노베이션 어저께 좀 처지더니 대본 1% 상승합니다 그죠 갭상승해버리니까 여기서던지였다 하더라도 일부 물량 안 갖고 있으면 따라가면 1% 쫓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부 물량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럼 아이고 내가 먼저 던진 그거지 여기서던지 냈으니까 본전이다 생각하고 따라다가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유연한 유연한 생각이 필요해요 일부 물량 살짝 들어갔다가 눌려주면 조금 더 추가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생각하면 돼 무조건 아 너무 싸게만 주려고 하면 안 돼 어저께 야간에 오래간만에 크루도일 분복 매매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렸습니다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해 들어간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잘하는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의 특징이라면 외국계는 거의 매도 그리고 기간이 매수인데 오늘 외국계 약간 잡히고 있어요 굿 굿 하면 안 돼 굿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형제약도 여기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저께 예를 들어서 JJ가 들어왔나 모르겠네 JJ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어저께 여기인 건 깨지면서 던지고 SDI로 올라탔는데 SDI 팔고 난 다음에 더 올라갔으니까 일단 나쁜 선택은 아니었고 자 이런 식으로 약한 놈은 축소하고 강한 놈으로 신규 매수 들어간 거 추가 여기서 들어갔잖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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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대형제약 나쁘지 않아요 갑니다 대형제약도 오늘 외국계 매수세 잡혀있고요 셀트리온도 갈라호 폼 잡죠 일단 21만 2천원까지 가면 양호 일단 셀트리온 19만 9천 5백원 정도 20만원 정도의 매수 들어가 있습니다 양호 홀딩입니다 홀딩 올라갈 가능성 있어요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들고 있는다고 30만원에서 물려가 개물려가지고 지금까지 안 온다구요 저 여러분들한테 디스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강하게 하는 이유 제발 좀 매도 포인트 넣으면 좀 던지고 매수 포인트 넣으면 좀 사라 그거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틀렸습니까 30만원에서 20만원 까졌을 때 10만원 넘어요 10만원 11만원 까졌지 않습니까 35% 이상 까진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들고 있습니까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고 하면 된다구요 더이상 이야기 안합니다 받아들이실 분은 받아들이시구요 개물리고 싶은 사람은 계속 개물리시던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제발 좀 제발 좀 플리즈 셀트리온 기관이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매도 청산일수도 있어요 적극적인 매수세는 아니다가 판단합니다 삼성 SDI 저는 여기 여기서 지지권을 샀어요 문제없구요 그냥 들고갑니다 이거는 너무 빨리 던지지 마세요 여기 조금 적당히 들고갈때는 약간 잔파도는 걸러야 돼요 닥터케이가 여러분들 던지기 싫어도 던지라고 난리칩니다 위험상황 오면 살짝 눌리고 해도 약간 들고갈 필요가 있어요 잘 대처가 안될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직장인이시고 하면 잘 대처가 안될수도 있잖아요 팔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올라가있는 경우가 있어요 못 쫓아가요 그래서 적당히 들고 가셔라 외국인 팔 때까지 적당히 들고 가셔라 외국인 형들이 들어오잖아 닥터케이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형님들 들어오는데 뭐가 겁나요 같이 숟가락 꼽아요 빼지 말고 빨리 죄송합니다 LG 디스플레이 양호 던지지 마세요 홀딩 기관외국인 쌍거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들어오고 있어요 양호 어스템 임플란트 창호 와우 창호 애들 젖히고 있냐 농담인데요 농담인데요 자 이거 어 이제는 쪼끔 조심 이렇게 날려줘야지 창호기 왜 창호기네 정이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어 손이야 하 자 아직까지 양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자 이거 3분의 1 던져야 되겠다 3 던져 창호 됐고요 자 나머지는 뭐 별 문제 없어요 양호하니까 그냥 그냥 들고 갑니다 음 자 오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면 IT전기전자 역시 강해요 그리고 살짝 아 어저께 조정받았던 현대차 반등시도 나오고 있는데 안 따라 들어가요 안 따라 들어가 여기 20일까지 기다리세요 신나게 먹었어요 여기서 이까지 신나게 먹었어요 던지자마자 3% 빠졌습니다 이야 참 제가 혼자서 감탄하는 게 제 전략이 안 틀리는 게 저 스스로 감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칭찬 안 해주니까 하하 그죠 사가지고 던지지마 하면 올라가고요 던져 하면 빠집니다 하하 그게 희열을 느껴요 저는 20일까지 기다리세요 12만 2천원까지 기다리세요 하루 오른다고 깜짝거리고 들어가지 말고 며칠 올랐다 많이 올랐어 그죠 동기관 법칙 여기서 보면 12일 13일 정도 올랐어 그러면 한 5,6일 조정받아야 돼요 팍 꼽히면서 받는다 노 스무스하게 비시비시라면서 슬슬 조정 슬슬 받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한 5,6일 지나고 아니면 좀 더 빨리라도 내일 모레 정도 내일까지는 패스 그 다음 정도에 왜냐면 강하기 때문에 20일 지지하고 양봉 딱 쓰면 일부 매수 그 다음 좀 더 쳐져도 3번 기법으로 여기 추가 지지선까지 오면 추가 매수 그거는 물타기 아니에요 분할 매수지 그렇게 접근하면 또 먹는다 먹는지 안 먹는지 나중에 한번 보자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자동차 다시 하루 쉬어주고 다시 가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역시 강세 업종입니다 자동차 강세예요 조선 나쁘지 않아요 조선 야 꼭대기까지 가 있어요 따라가지 마세요 이거 돌파하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일단은 지켜봅니다 현대중국 관심 있어요 13만 3천원 밀려주면 다시 관심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그죠 관심 있게 들어가서 정거점 인근에서 팔아먹을 사람 팔아먹었었습니다 그죠 현대중국 지속적인 관심 있어요 13만 4천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관심 있어요 아직까지 추세 살아있잖아 조선주가 이렇게 한 종목 말고 여러 종목들 같이 보면서 가야 돼요 정원님은 요새 대목 앞이라서 바쁘다 했는데 방송 열심히 들으니까 자 적당한 고점대 오면 끊어내고 4년을 들고 있었던 10년을 들고 있었던 줄가는 내가 버티고 있는다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강하게 못 가고 또 밀릴 조짐도 있으니까 여기 인근에서 적당히 끊어내고 기다렸다가 다시 사놓으면 돼요 그 기법 사용하시라 말씀드리겠고 현대건설 좀 더 기다립니다 그 논리로 하면 12일 올랐거든요 4일 조정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머지 양 오니까 크게 이야기할 거 없어요 자 10일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루 옆으로 가야 돼요 며칠입니까 4일 조정받았죠 자 내일 모레 정도까지 적당한 물려주고 위평선 올라오죠 거기에서 양봉 딱 쓰면 들어간다 그 전략이에요 대용제약을 뭐하러 줄이는데 승훈 왜 쫄아서 단가 얼만데 단가 본인이 최종 판단하세요 근데 여기 안 깨면 조금만 들고 와보세요 18만 2천원 여기 깨면 비중 축소하세요 얘가 지주분하다 그랬어요 지주분하게 움직여요 팍 갔다 팍 빠졌다가 여기도 보세요 팍 빼딱 팍 올랐다 지주분하게 움직이니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19만 5천원까지 노려봅니다 18만 7천원인데 뭐하러 던질 겁니까 좀 더 기다리세요 쫄입니까 많이 쫄이면 여기 깨지면 좀 던지세요 너무 안 깨지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팔다리 중에 상처 하나도 안 받고 그죠 상대표 목숨줄을 끊겠다 노우 안 돼요 그죠 조금 손실 날 수 있는 거 감안하고 들어가야 돼요 너무 택도 아닌 10% 20% 손실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창욱 더 던져 창욱 3 더 던져 오늘 조정 확실하게 받을 것 같아 이거는 국립 무료 급식소에서 열심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쫄이면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는 여기 정도 깨지기 전까지 들고 갈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바이오가 그렇게 안 나빠 바이오 제약 쪽이 그렇게 안 나쁘니까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겠다 좋아요는 좀 눌렀습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셀프는 진짜 지 좋으네요 그죠 오늘 외국계 살짝 들어오고 있어요 메롤린치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있네 어쨌든 그죠 여기만 지지하면 문제 없어요 19만 9천원 지지하면 문제 없습니다 자 SDI SDI 뭐 양호한 정도로 지금 수동 다 했어요 별 문제 없구요 LG 디스플레이 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 네 보조 여기만 지지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올은 나쁘지 않아요.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올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니까 안빠져 좀처럼 그죠? 2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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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약세 2차전지 야 남북경영이 경롱이 또 너르네 야 참 맨 오브 맨 야 어 이런거 좀 해보지 단타 가능하잖아 덕트케이가 제시하는거 좀 하지 혼자꺼만 많이 하던데 물론 뭐 본인의 다 그게 어 기준에서 하는건데 여러분들 하지마세요 장보담 개 물려요 큰일납니다 단타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야 남북경영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현대건설 현대로템 야 이거 잠깐만 남북경영이 들어오잖아 닥트케이 단타도 한번 해봐라 그랬잖아요 그죠 단타 한번 해볼까요 자 돈인사람 조금 현대로템하고 어 에코마이스터 조금씩 살 수 있습니다 이거 강력한 그건 아니에요 그냥 돈인사람들 아 가만있게 뭐하면 심심하면요 현대로템하고 에코마이스터 한번 해보세요 자 11,000원 깨지기 전까지 가능하구요 이건 어차피 단타니까 야 너 맨날 뭐 중장기만 하냐 아니면 뭐 큰금을 하냐 아니라고 그죠 제가 계속 생방하고 있으면 더 좋은데 그렇게는 안되니까 여기 어 현대로템은 27,000원 깨지면 어 비중축소한다 생각하시고 에코마이스터는 어 여기 만원정도 깨지면 어 청소한다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현대로템 자 현대건설 현대건설 조금 아직 좀 비례하거든 자 그러나 그러나 분할 매수 들어갑니다 분할 매수 들어가요 자 1차 매수 들어가세요 지금 RIGHT NOW 지금 2차 매수 여기 들어갈겁니다 57,800원 자 1차 매수 들어갔는데 지금 1차 매수 들어가요 2차 매수 밑으로 쳐지면 여기 지지권에서 57,800원에 들어갈거구요 방 뜨고 밑으로 눌러주면 추가 더합니다 61,000원 정도에 알아들었다 3번 눌러 예이야 처음 들어갔구요 올라타고 눌러주면 확인됐으니까 더 추가 쳐져도 지지권이니까 더 추가 그래서 한 30% 만들거에요 왜 오늘 남북 남북경역 빨간불 들어오는데 손가락 안 빤다구요 강한거 그러니까 큰 자금은 현대건설에 조금씩 박아 들어가고 그냥 가볍게 손가락 빨기 싫어 싶으면 자 파다 닦을 수 있는 현대로템하고 에코마이스트 들어갑니다 로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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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얼마야? 28,000원 28,500원 그리고 에콘은 로템은 손재로템 손재로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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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00원 엔코 자 여러분들 가열차기 하죠 만원 만 육백안 잘 잡았네요 대아티아이 잡았다구요 대아티아이도 나쁘지 않아요 20일 위에 있으니까 사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앞에 음봉이 좀 커가지고 에코마이스터 뭐 비슷비슷하고 여기가 좀 더 붙었잖아 더 붙은걸 더 좋아합니다 그런것도 약간 참고해보세요 밑에 더 탄탄해 그죠 대아티아이는 얼마전에 한번 하기도 했었고 그죠 sdi가 좀 빠지네 자 시장체크 한번 해볼께요 시장이 밑으로 좀 쳐지네요 여기 216 116 어 깨면 안돼요 일단 외국인이 233억 규모로 거래소 매수 들어오고 있고 기간이 안 들어오고 선물을 오늘 외국인이 좀 사주긴 하네요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저희 음식을 넣었습니까 눌러 주십시오 자 저희 음식을 넣었습니까 자 음 음 음 스트레이트로 올랐거든요 스트레이트로 그죠 매출 조정받아도 누가 뭐라사람 아무도 없을 정도의 위치입니다 헌기님 여기서 조정받으면 이상합니까 그냥 묻는거에요 그냥 여기서 조정받으면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아니거든요 그죠 여기 조정받아도 될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강하게 지금 못 올라가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역으로 조정받을 것 같다 싶어서 하방으로 지금 개인이 푸 때리고 있잖아요 이게 30억 40억 늘어나고 만약에 선물도 죄송합니다 선물도 하방쪽으로 막 쏠린다든지 하면 이거 메롱하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 약간 페이크 페이크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주식 좀 할 줄 안한 사람 여기서 밀리는게 이상하다 하면 주식 진짜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정상이라 그러잖아 그죠 헌기님한테 대표로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닥터케이에 시장을 바라볼 때 특징이 뭐였습니까 제약 바이오 제약이 강세고 남북경협이 강세인거 같으니까 안 놓치고 일단 따라 들어갔어 일단 그죠 그 따라 들어간게 현대로템 아까보다 올라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에코마이스터 아까부터 올라가고 있어 현대건설 그죠 아까보다 올라갔잖아 그죠 뭐 많이나 안 올라갔어 그죠 아까 여기 인근에 샀잖아 어디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테마가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고 아무 잡주나 건드리지 말고 시장에서 그래도 우위에 있는 종목들 시장에서 우량하다고 어느정도 인정해주는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면 별로 실패가 없다 그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팔아라 그랬어 그러니까 쭉 빠지죠 하 참 그죠 많이 올랐는데 이런건 매도 포인트라구요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고 단기 목표치 실현됐거든요 목표치 실현되고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고 하면 먼저 던질 수 있다 닥트케이출식생처부 탈출 팁 5 4가 적용된 겁니다 아까 던지라고 이야기하는거 들었죠 위로 올라갔습니까 노우 다 던져도 돼 방송을 지금 못듣고 있을거기 때문에 제가 거의 다 던지라고 지금 날려줬어 채팅방에 그죠 왜 열심히 하니까 어저께 1시까지 같이 공부하면서 밤에 새벽에 열심히 하는데 도와줘야지 그죠 돈 10은 안받았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난 딴 사람 다 필요 없어 팀 K만 필요해 딴 사람 없어도 돼요 솔직합니다 진잡니다 채팅을 날려도 40명이 안보고 그래요 뭐하러 날립니까 사실 제가 참 보는사람 봐라고 지금 날리는겁니다 음 SDI 야 SDI 조금 처진다 음 상관없어요 좀 더 들고 갈랍니다 본인 생각입니까 설날까지 쉰다는거 머니투데이 생각입니까 하하하하 조금 흔들림이 있는거는 그냥 적당하니 패스하십시오 와장창 깨질때 손절 칼같이 하세요 그거 반대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고 있고 와장창 깨질때 던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200 300 되니까 못 던지고 으으으 하다가 오백천 두드려 맞는겁니다 틀렸습니까 그쵸 눈 눈 질끈감고 던져야되요 그때 그때 진자로 그쵸 아직 타이밍 홀딩해도 될만한 타이밍인데 잽싸게 던지면 좀 그래요 저는 정권 방송 안 들은지가 엄청 오래 됐어요 안 들어요 그런거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그냥 안 듣습니다 잠깐만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못 하죠 거듭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지금 이렇게 한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아닙니까? 다섯 개 정도에 적당히 올라간 거 있고 지금 차익 실현 이후에 현대건설하고 현대차 이후에 차익 실현 이후에는 지금 뭐 그만 그만합니다만 셀트리는 조금 올라가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이 플러스권이고 대형작이 깔딱깔딱거리고 있는데 약간 마이너스겠네 SDI 뭐 보압정도고 보압보다는 아니죠 여기서 사들어갔으니까 조금 플러스고 그럼 뭐 나쁜 거 있습니까? LG디스플레이 큰 수익은 없습니다만 지금 다시 종목 교체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어 현대건설 또 올라가잖아 그죠? 현대건설 올라가고 있어 그죠? 현대료템도 올라가고 있고 그죠? 추가해라니까 다 올라가고 됐죠 그죠? YG YG를 사라고 이야기도 안하는데 YG 들어가면 되겠냐 병이야 여기서 지지 받는다고? YG 좀 폐대기 치고 있기 때문에 좀 별로예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현대건설을 선택했다니까 다행이다 일단 이게 추세가 더 좋거든 기다리고 안 좋아서 던진 게 아니라 던져놓고 잘 챙겨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현대건설 외국인이 외국인이 던질 생각이 없어 그죠? 이거 끌고 가세요 현대건설 쉽게 던지지 마세요 이거 남북경영업 뭐 조인하나 하고 나면 난리나요 그러니까 들어가십시오 현대여템도 수급이 최근에 좀 별로인데 오늘은 외국인 들어 오네 메릴린치 메롤렌치 들어왔네 에코마이스톤 야 아까 에코마이스토 아까 에코마이스토 별로 많이 안높았는데 사자마자 간다잉 이야 만천 근데 많이 안올랐네 괜히 흥분했네 만천오면에는 사라 그랬네 왜그랬지? 현대로테면 28,500원 혼자 괜히 좋아했어 여기 인근에 사라 그랬네 여기 인근에 그쵸? 어쨌든 나쁘지 않아요 아 셀트리온 가네 야 셀트리온 복사 맞아 1.5% 깨졌거든요 3,000원 깨졌습니다 이제 2,500원 정도 먹었어요 3,000원 깨지고 12,000원 먹으러 갑니다 먹어내는지 못 먹어내는지 한번 봅시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닥터 K 엊그저께 3,000원 깨지고 손절했습니다 여러분 10만원씩 안 깨져요 깨지는 자리에서 던지고 다시 타이밍 나누니까 다시 들어왔어요 먹는지 깨진지 한번 봅시다 제가 먹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렇게 제발 좀 하셔라고 제발 깨질 때 와장창 그냥 들고 있으면서 깨지지 말고 아니다 싶을 때 깨지고 그냥 인정하고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다시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봅시다 갈 것 같네 야 병이야 걱정하지마 돈있냐 현대 것을 더 사 돈있냐 더 사라고 아까 뭐라고 했냐 사고 올라타고 눌려주면 사라 그랬는데 이거 갈 것 같애 사 딴게 잘 가고 있네 더 사 추가 셀트리온 간다이 간다고 여기서도 추가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제가 말을 안해서 그렇지 틀렸습니까 올라타고 눌려주면 갈 수 있다고요 어저께 밤에 공부했잖아 셀트 50 현근 50 그래 혼자 삽질하지 말고 어? 혼자 삽질하지 말고 셀 가니까 창의는 창의는 하나 하나 케미칼 챙겨먹고 창의야 먹은 거 있잖아 셀트리온 좀 갈아타 하나 케미칼 더 갑니까 그냥 그만 그만 셀트리온 여기서 어퍼치기 들어가지고 이만큼 올라가면 먹은 거 또 먹고 또 어퍼치고 또 먹는 거 아니냐 그죠 하나 케미칼 5% 넘게 먹어주고 먹은 거 팔아가지고 셀트리온 어퍼치 가지고 더 먹으면 돈을 안 놀리잖아요 아 그런데 손가락 밑으로 꼽냐 셀트리온 대주주 여러분 강성주주 여러분 참고해 보십시오 참고 손가락 밑으로 꼽지 말고요 팔아라 한다고 팔만한 자리에서 팔아라 했지 대지도 않은 자리에서 팔아라 합니까 셀트리온 팔아라 한다고 그저 싫어가지고 손가락 밑으로 꼽기나 하고 팔아라 할 땐 좀 따라 한번 사보시지 그러면 팔아라 할 때 싫으면 뭐 산 거 치고 개박살 난 게 있습니까 개박살 난 거 별로 없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 일단 밑으로 내려와 일로 이거 살만한 자리들입니다 다 입행성 지지권이에요 살만한 자리에요 다 정거점까지 목표치 노리십시오 현대로템은 아 29800원 그 다음에 에코마이스트는 12,300원 현대차 안사요 안삽니다 더 놀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안사 와 이거 뭐 조금 놀릴 때까지 들어가잖아요 물린다고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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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 안 됐어요 가격 조정은 지금 하고 있는데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가 이길 확률이 조금 더 높은 데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의야 조금이라도 내가 더 이길 확률 높여 놓고 들어간다구요 그죠? 내가 질 것 같은 헤비급 선수한테 나는 경량급인데 마구잡이로 인파이트를 달라들면 어떻게 됩니까? 떡실신합니다 하하하하 완방에 떡실신 깜짝거리고 들어가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정격투기에서 많이 봤죠 체급 무시하고 막 이렇게 붙이는 매치 막 옆으로 돌아다녀야 막 헤비급 보다는 가벼우니까 막 아웃복싱 아웃복싱 하면서 막 하다가 살짝살짝 하다가 한 대 살짝 맞아주는 척 하다가 가드 위에 살짝 맞아주고 왜냐면 피해를 안 받으면 도저히 안되니까 살짝 맞아줄 때 가드 위로 내 최소화 시키면서 펀치를 힘을 파워를 와해시키고 난 다음에 지가 그 다음부터 인파이트를 타고 들어가지고 승부 봅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다이다이 붙으면 깨져요 아 스트리트 용어 많이 노네 기관 외국인 형님들 다이다이 붙으면 개 작살나요 그냥 바로 완판치에 박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살살살살 눈치 보다가 형님들 사들어가는거 눈치 보고 같이 얍삼하게 숟가락 꼽고 그죠? 대형제약도 턴 턴 할 수 있어 턴 할 수 있어 그렇게 아웃복싱 해야됩니다 그렇게 아웃복싱 해야됩니다 아 저는 가야할 시간이 다 됐네요 아 밑으로 쳐진다 흠 밑으로 쳐지는데도 포트폴리오 비교적 양호해요 마이너스 0.4 프로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마이너스 0.06 빠지고 있습니다 자 오류성 깨면 밑으로 쳐질 수 있는데요 닥터케이 마이너스 1% 넘게 시장 빠져도 포트폴리오 전부 벌건적도 많이 받죠 주도주 중에 아 우상량 살아있는 종목으로 들어가면 시장이 약간 흔들려도 너무 겁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장이 잘 가면 더 좋죠 자 당장은 추가 매수 이제 아 조금 자제하세요 여기 위로 올라타기 전까지는 좀 자제하세요 시장이 좀 흔들리거든요 이렇게 전략을 아침 상황을 보고 적절하게 수정도 하고 이후 상황 아침에 30분 중요하거든요 이후 상황 오늘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작전 제시했습니다 나무가 질문 줬는데 나중에 10시 반에 상해종합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고 자 아직까지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 매수세 여부 지속되는지 여부 보시고 자 외국인이 땡겨주다가 약간 던지니까 시장 올라가다 밀립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98% 이상 선물로 좌지우지한다 뭐 크게 틀리지 않죠 그죠 그럼 역설적으로 외국인이 3에 올라가고 외국인이 팔면 빠지니까 아 이 매수세에 드론지 여부 체크하면서 이 이 차트에 집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얘들이 외국인들이 움직여서 차트가 올라가고 빠지고 하니까 외국인 동향을 좀 잘 주시하는데 결국은 이게 빠지면 무슨 말입니까 외국인 던지고 있다 근데 많이 사다가 던지다 이 차익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무조건 플러스라고 좋은게 아니라 5,000계약 사고 있다가 2,000계약으로 내려오면 그게 좋은겁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마이너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5,000계약 패고 있다가 2,000계약 가까이 들어올리면 마지막에 그렇게 나쁜게 아니라고요 그런식으로 좀 유기적으로 잘 보면서 판단하셔라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선물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보죠 자 다우존스 선물이 마이너스 0.48 좀 빠지네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0.54 조금 빠집니다 추가로 더 빠지고 이러면 종목 흔들리면 조금 나머지 상황 대처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그죠 현재까지는 아 큰 무리는 없다 삼성 SDI가 좀 빠지네 일단 여기 22만 22만 7천원권 안깨면 일단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으로 깨지면 비중 축소하십시오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SDI를 밀어버리네 거의 보합권입니다 오늘 좀 조정 가능한 구간이에요 좀 긴장하면서 잘 보십시오 자 딱트케인은 아 이제 마쳐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아침 8시 40분 그리고 최근에는 시간이 좀 있기때문에 장중스팟 1시에도 하고 있구요 오후 4시에 오늘의 추식시황 셀티론 삼행제 방송 하고 있구요 야간방송은 여러분들께 약속 못 드립니다 약속했다가 뭐 지키는 것보다 원래 없는데 하는게 더 맞는건데 그죠 자 8시 40분은 오전 오후 닥터K 타임이다 생각하시고 한번씩 체크해 보십시오 방송을 야간에 하게되면 8시 40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구요 종모양 딸랑딸랑 모던알림 수신 할 수 있도록 체크 반드시 해주시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K는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주위 지인들에게 주위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톡 트위터 한번 날려주십시오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좀 눌러주시구요 시시한 채팅란 옆에 달러표시 누르면 슈퍼챗인데요 닥터K에게 공시 구원하시고 싶으시면 구원 가능합니다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되거든요 광고 좀 봐주시구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나중에 장중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 눈딱 암 닥터K야 암 닥터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